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수입니다 안 본 사이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티가 안나죠? 오늘 스키 타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롯데리아 모차렐라 치즈스팅 마늘종 ST 빵 안에 들어있잖아요 혹시 실례지만 그 접시에 빵 하나만 더 얹어놔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주세요 잡채 접시 구성이 야무진데요? 혼자 오셨어요? 이분 혼자 오셨대 오구는 앗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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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리아 잼 좀 드릴까요? 앗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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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 나오면 다 모잘부 처리해야 됩니다 앗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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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이 맛있는데 그냥? 야 야 불어있어 네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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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엄청 덥잖아 수고하자 솜 아 이게 나오지 않나지 모르겠네 저런 콧대를 한 번씩 만들어줘 아니 미끄럽다 으어어어어어 못 봤다 오늘이 5일차인가 그렇구요 스키장에 일단 올라왔습니다 저 여기 땡땡 부어있구요 지금 카부 신상 미들러 미드웨어 미드웨어라 해야 되나 미들러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너웨어 아 이너웨어는 아니지 미들러죠 미들러 아주 좋습니다 이거 왜 유일한 팀원 한 명을 두고 가신거죠? 안녕하세요 드먼스트레이터 드리부치 어쩜 형 헬멧 새거 다시 받잖아 어 거기다 붙여야겠어 아 죽었다가 신상 카부 미들러 경량 패딩 아 뜨으으 탐메다 카부 카부 구멍 아 하나, 먼저 이럴래? 하나, 먼저 이럴래? 오 멋있게 들기 아니지 나 최대한 허리를 숙이지 않겠다 남자는 허리 숙이는 아니다 곤돌라를 타기 위해서 항상 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일정 브리핑 좀 해주실래요? 지금 오전 10시인데요 오전 스킹 2슬로코 정도 타고 점심 먹고 1슬로코 타고 해산 아니면 오전에 3슬로코 타고 점심 조금 늦게 먹고 2시에 호텔로 가는 스케줄 수고이레스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내 스포츠 데모스트레이터 서승재입니다 2425시즌 봄내와 함께합니다 이야 봄내 봄내 스포츠 아 이런 것도 찍는구나 저 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일상적인 모습도 보고싶어 할거에요 코 헐겠는데요? 아니 여기 하나밖에 지우자 중간 지점에서 본돌아 갈아타고 또 올라갈거에요 위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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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위에는 이제 해발 3,100m 섭승 완료 0도 바람 0 기온 0도 파란색 근데 진짜 검은색 옷 입고 강스틴 다 이렇게 다 서있잖아 진짜 약간 뭔가 포스가 있어 멋있어요 저승사자 느낌 스키학교? 아니야 스키학교는 항상 다 알록달록하잖아 단색에 좀 밝은색들 맞아요 밝은색 잘 보여야 되니까 대명하면 초록색 베뚜기? 응 나 대명 초록색 나갔어 오늘 일단 타다가 아니라 일찍 내려갈 것 같긴 하다 날씨가 좀 많이 흐린 것 같아요 응 아니 눈도 많이 와 눈 꽤 많이 오는데 신상 카브 검은색 CL라인 어떻습니까? 예쁜데요? 카브 주력상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도 춥지 않다는 거죠? 일단 바람이 안 들어와서 특히 안에 고온제가 없어도 신슐레이터 이런 게 없어도 충분히 바람 막아주기 때문에 안에 랩이 하나만 입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따뜻해 보입니다 선생님과 스키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네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신차한다 신차 그니까요 여기에서 봤을 때 정렬이 어떻습니까? 정렬이요? 네 기가 막힌데요 이게 정렬이요 이게 정렬이요 정서 저도 좀 아직 미흡하긴 한데 상당히 정렬이요 또 스킷 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6일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중심이 좀 조금 더 신경쓰고 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꿀팁 지금 벚꽃처럼 가요 누가 먼저 가세요? 뮤직쇼 제가 먼저 가요? 리더잖아요 리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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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스키를 타면서 우리가 또 다른 걸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시죠 좋아요 파이팅 짜요 여기 주먹 빵 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짧게 타고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요 내일인가 모레부터 영하 15도? 20도? 식탁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눈만 안 오면 보이나 눈오면 보이는 것 같네 이번엔 팀원들 총 총 7명이 왔는데요 다들 여기서 아주 다 열심히 잘 타고 있습니다 신년호형 부츠를 한국에 놓고 왔었죠 부츠를 한국에 놓고 왔다가 얼마 전에 후반대한테 받았습니다 부츠를 놓고 온 게 아니고 그 양쪽을 다 같은 쪽을 갖고 오셨죠? 왼쪽을 두 발 들고 가셨죠 왼쪽을 두 발 들고 오셨죠? 그래도 지금 양쪽 다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형님 우리의 크리에이터 제가 봤을 때 크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접으신 분 도망가고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 시켰어요? 64위 아니면 12,000원 12,000원짜리 뭐예요? 비빔밥이랑 불닭볶음면 제가 봤을 때 한 2, 30분 있다 나올 것 같은데 9초 있은데? 괜찮을 것 같아 후루룩 먹으면 되죠 커피 또 마셔요 형? 아메리칸 스타일 라떼, 모카 뱅메이씨 먹을래 뱅메이씨? 저요? 감사합니다 뱅메이씨 양거 양거 달걀 슈가 스위트 아 그루메이씨 스위트 없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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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말 빙메이씨 제일 잘하는 말 빙메이씨 오늘의 점심 불닭볶음면 비빔밥 그리고 치킨 비빔밥 근데 원래 비빔밥 잘 못 먹은게 음 매워 근데 일머리 없는거네 근데 왜 저렇게 나오냐고 똑같은 여기다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키워던 맛이에요. 현재 시각 13시 50분. 2시까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8분 남았고요. 아직 음식은 많이 남았습니다. 파이팅할게요. 빨리 먹어. 야채할 것 같아. 숟가락 내려놓으면 어떡해 형. 막내 카메라 무빙. 형들 취하게 하기. 오늘 스킨 끝났고. 이제 하산합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아 진짜 돈 많이 온대. 왜? 오스 후에. 이제 하산합니다. 네? 난 이 노래가 이렇게 좋다. 전쟁의 친구의 그 노래가야. 어 실수하네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노래 겨울 딱 크리스마스 들으면 좋던데 오 쉐쉬해 쉐쉬해 아직 안 왔나? 네 1일 연예인 정지영의 하루야 오늘? 현호도 나와 정수수의 하루 우주의 지구사리에 나와야 하기도 하는 영광입니다 어 아닌데 이거 정수수의 하루 아 축하 또 여기 잘라 여기 잘라버려 형 촬영을 아예 안 하시길래 오늘 하루 내꺼 끝! 오늘 아예 찍어주는 날 이거 캠은 내꺼 형꺼 중국어로도 뭐입니다 한국에서 안 하시길래 쉐쉐 오늘은 버스로 퇴근을 할 거에요 버스에요? 이거 버스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럼 뭐에요? 버스에요 뭐에요? 형 오기 전에 옆버스에다가 짐 다 실었다가 다 뺐어요 짐을 싣고요 오늘은 바스로 퇴근합니다 바스 바스 오우 뭐예요? 형! 일진은 맨 뒤 얹는건데 아냐 형 일진이잖아요 누울 수 있잖아 오우 오우 오늘 스키는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집에서 볼게요 머리 다 눌렸어? 다 눌렸네 모두가 엉망진창이에요 집에서 보자구